자 바로 갈까요 옷 좀 바꿔 입자 옷 뭘 입을까 내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 예고 가자 가자 똑같은 그림은 계속 보기 귀찮잖아요 자 조라복장으로 들어갑시다 하지만 옷은 벗는 다는 거 아직 버프가 남았죠 지금 아직 1분 정도 공격 버프가 남았을 거야 그대로 할 수 있네 초급에서 그 맨 마지막 보스 랑 싸운 다음에 버프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아마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노 데미지를 목표로 한번 하죠 노 데미지 노 데미지는 솔직히 힘들긴 한데 한번 해보죠 노 데미지 목표로 고고 고고 시체가 화살은 꼭 먹어야 돼 이거 화살이에요 화살 어? 여섯 열발 음 금봉을 바꿔서요 금봉을 바꿔서 아 저 먹어야 되는데 아 아 여기가 뭐지? 여기가 뭐지? 이거 화살이잖아 아 저기 아까 서있는 그 놈이 화살이 화살을 주는데 그 위에 죽으면서 저 벼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걸 먹어야 돼 이게 화살이거든 14짜리 화살 들고 싸워야 돼 어? 먹었었네? 못 먹은 줄 알았었는데 화살 10발에 새우고 이쪽에 버섯 먹으러 왔어요 버섯 칼날 버섯 먹어주고요 경살검 다음 층으로 다음 층으로 죽어 어? 저렇게 제가 그럼 살아요 저렇게 떨어져야 돼 아 살았네 어허 어어? 아 못돼 한방에 원래 죽였어야 되는데 아이 참 칼이죠 아 아 뭐구나 많은데 이거 쓰지도 않는데 이 칼 어딨지? 한마리 더 여깄다 왜 안나타나 죽어 아 아 이게 두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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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두마리 다라다라라 다라다라다라 다라 이케 아 다음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아하 여기는 바로 위에 아 너무 빨리 눌러 내가 눈치 깎이다네 줄이고 아우 지쳤다 지쳤어 저쪽에서 이 부분을 줄이고 아 왜이래 여기서 얼음화살 먹구요 얼음화살 꼭 필요해요 오! 눈치 깠어 맞을뻔했어 전기화살 나무와 나무와서 열 발 이 위치가 저 밑에서 패링하기에는 좀 각이 안나와요 여기서 패링하는게 제일 좋아요 수고하셨어 바로바라바라바라바라 그리고 별거 아닌데 저쪽으로 돌 때 그러면 먹을 수 있지 저 도는 방향을 저 벽 쪽으로 제가 돌 때 놓으면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뺑글뺑글 돌아서 원심력 때문에 다른데로 튀어나옵니다 내려가 주세요 중간이다 보험이 있다 요정 먹어야지 요정 꼭 먹어야 돼 보험입니다 화살 쇠활 마일리아 바지 그때그때 입어줘 아니면 또 벌거벗고 싸워요 기사예감 지금 재료가 칼날버섯 하나 있고 하나밖에 없네 안좋아 안좋아 가죠 그냥 왜 하나밖에 없지 칼날버섯 왜 하나밖에 없지 칼날버섯 여기서 세 개가 나오진 않을텐데 이게 이게 과일은 이거 놨다 저거 놨다 하더라고 칼날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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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 칼날버섯 칼날버섯 이놈인 아 엇 모기가 벌써 모기가 있어 음 여기다 여기서는 얼음화살 필요해요 눈 보이죠 왼쪽에 한 마리 죽였고 한 마리 더 있는데 그렇죠 오케이 두 마리 다 죽였어요 폭파 애를 굴려줘 다 죽었네 한방에 죽었네요 땡큐 칼 화염의 칼 다음층으로 여기 어둠이라 어두워가지고 왼쪽에 벽 뒤에 마법사 있을거에요 타임록을 걸고 얘도 얼음으로 쏘면 얼음으로 쏘면 갈거에요 풀릴 때 풀릴 때 써야돼 한방에 갔죠 저 롯드 먹구요 어 롯드 롯드를 어 완전 치륵이야 치륵 어 어디야 여기 어 어딘지 모르겠어 어 이쪽으로 올라가면 될거야 어 이쪽으로 올라가면 될거야 안있네 어 중간 여기다 여기 오케이 아 저기서도 있죠 다 지져줘 오! 야 뚜쿠 들어왔어 아이 노 데미지 끝났네 노 데미지 끝났어 오우 아직 살았네 노 데미지 끝났네요 아 아 되게 빨리 올라오네 아 참 노 데미지는 끝났어 아 노 데미지 힘들어 칼날 하나 나오고 나무하살 다 먹었네 없네 쌍저가 어 이래가지고 칼날 시리즈를 4개 못 먹겠는데 이 과일은 종류가 그때그때 더러기 나와서 할때마다 아 어 저거 안 먹었다 아 무기 안 먹었어 무기 아 이거 24짜리 밖에 없네 이거 뭐지 아 이거구나 페링 한번이면 끝나는 페링 어 이게 뭐 있던가 상자 상자 아 저기있다 어 으 으 액 액 액 액 액 액 어차피 벌어야 되요 나중엔 액 액 액 칼날씨도 안나왔네 두개밖에 안나왔어 4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3개 정도는 올라가죠 지형짐을 이용해야 돼요 어? 떨어졌다 눈 어딨어 눈? 여기 무기가 불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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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오케이 지련의 흰옥스 어딨어 무기 떼군거 꼭 먹어야 돼요 볼티지로드 꼭 드셔야 돼요 볼티지로드 볼티지로드 꼭 드셔야 돼요 볼티지로드 꼭 드셔야 돼요 우리 보험 2마리나 있어요 볼티지로드를 꼭 드셔야 돼요 우리 보험 2마리나 있어요 보험 오케이 칼라 시리즈 안 나오냐 야자열매 칼라 시리즈 너무 안 나왔다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공격력 1단계밖에 못 올리겠다 1단계밖에 못 올리겠어 맨 마지막에 싸우기 힘들겠다 맨 마지막 고스랑 가디안 시리즈들 가디안 시리즈들 좋았어 한방에 끝났어요 여기에서 아마 이게 화살일거야 여기에서 자 노드를 장비하고 안녕 오케이 끝 야 너 가디안 나이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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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엑스 땡큐 죽어 간단하죠 튕겨서 튕겨서 다시 온다 그래 전기불 죽어 넌 아저씨는 방패 맡길 쓰면 안 돼 응 응 너 무기 응 무기들 다 주워야 돼요 안녕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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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웠을때 때려야 돼요 무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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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줬어 무기는 안줬어 도끼 도끼가 하나밖에 없네요 일단 도끼가 하나밖에 없네요 오 아멘 가디안 나이프를 던졌어 아이 나 참 어 이 녀석도 왜이렇게 빨라 가디언 나이프 플러스 가디언 도끼 두 개 쓰고 공격력 버프 먹구요 아 1단계 100% 밖에 안되서 공격력 버프 먹기 공격력 버프 먹기 무언가 야 왜 안나가냐 야야야 어 피했어 오빠 이 녀석 봐라? 어 이 녀석 봐라? 아이고 놀아요 맞춰주겠어 내가 하나 둘 셋 26짜리 야 안 맞았어? 안 맞지? 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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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우 노 데미지는 힘들군요 역시 무게 먹으라면 안 하죠 가자고 중급도 오케이 2칸 올라왔어요 층계가 하나 더 생겼어 검의 선택을 받은 자여 여기까지 시련을 잘 극복하였다 지금의 그대라면 마스터 소드의 힘을 더욱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용사여 검을 꽂아라 알겠습니다 마스터 소드를 만지도록 해라 약간 더 올라가죠 짜 짜 뽑자구요 불의 화살을 쏘아 마른 불로 태우면 한꺼번에 적들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형 짐을 이용하면 이런 어 정말 이게 돼? 하는 것도 진짜 된다니까 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오 한결 능력해진 것 같구만 예전보다 위력이 더욱 강해졌을 것에 50이 됐습니다 음 더욱 강한 힘을 찾아 검의 시련에 도전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받침대에 마스터 소드를 꽂아 보도록 하겠나 아 업데이트 됐어요 바로 뒷머리 2 1 1 2 2 감사합니다.